와~~차 좋다 완전 연예인차네 연예인차 경상도는 8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큰 차로 이동합니다 광산 제1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덜머리쪽으로 이동합니다 안녕 50m정도 걸어올라오면 이렇게 찾기 쉽습니다 덜머리가 태극계단 조금만 올라오면 길이 좋습니다 길은 좋은데 나는 힘들어요 장안산까지 2.5km 나왔습니다 항상 출발은 샤방하게 안녕 계속 이런 능선으로 거의 정상까지 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계단 있고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쉬는 타임 길이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고백에서 출발이라니 환상이다 환상 안녕 1km쯤 올라오니까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센터가 10m 밑에 있군요 와~~ 해무가 가득 끼어갖고 봄탕 진짜 맛있게 길어났네 하나도 안보이다 하나도 안보여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급하게 컵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이렇게 또 먹어야 되는구나 아까 조개는 없어지고 매운거 복숭아 지퍼 에이스 한통 막걸리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테크 아무것도 안보이는 곰탕 와 진정한 곰탕이다 와 아 좋아 와 아름답다 은혜 가득한 곳에서 커피를 한잔 먹습니다 아 오랜만에 술 안먹고 제성신으로 커피를 먹네 아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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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간식 먹고 즐기는 사이에 아 운해가 그치고 풍경을 보여줍니다 저곳이 우리가 갈 정상입니다 내 밑으로 다 조용해 아 너무 좋네요 운해가 그치니까 또 이런걸 보여주는구나 나는 역시 복이 많은 것 같아 안녕 마지막 테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이 얼마 안남았어요 아 산행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근데 날이 너무 습하고 뜨워서 아이고 힘들어 정상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무슨 계곡인가 어딘가 나온다는데 아 이래로 하산하고 싶네요 밀목제네요 이곳을 지나간 자여 조국은 그대를 믿나니 와 멋지다 장안산 고마워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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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하는 길입니다 아 좀 오래 보고 가야죠 새들이 숨어 살기 좋은 산죽이 있는 길을 내려가면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길이 참 예쁘죠 오후가 되니까 뭐 비가 온다 하더만 비 하나도 안 오고 날씨만 좋습니다 순대 먹으러 갑니다 고고고 아이 기분 좋아 나는 먹을 때가 제일 좋더라